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 N7형 AI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에서 가금류와 사육조유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양양군과 경기도 안성시에서 검출된 H5형 AI는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